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꼬마 악마가 가난한 나무꾼을 도우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리투아니아의 옛날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꼬마 악마 이야기 숲 속에서 한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빵 한 조각으로 점심을 때울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나무꾼은 나무 그릇터기에 빵 한 조각을 올려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꼬마 악마가 불쑥 나타났어요. 꼬마 악마는 신나는 일을 찾아 숲 속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무 그릇터기에 놓인 빵 조각을 보았지요. 꼬마 악마는 빵을 훔쳐 악마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야호 이것 좀 보세요. 멍청한 나무꾼의 빵을 슬쩍 가져왔어요. 꼬마 악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 악마들이 불같이 화를 냈지요. 네 요 놈 무슨 짓을 안 게냐. 가난한 나무꾼의 귀한 빵을 훔치다니 당장 가서 잘못을 빌지 못할까. 나무꾼의 일을 도우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일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꼬마 악마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무꾼을 찾아갔습니다. 나무꾼님 제가 나무꾼님의 귀한 빵을 훔쳤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벌로 제게 일을 시켜주세요. 그러자 나무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빵을 가져왔으니 됐다. 어서 돌아가거라.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 시켜만 주세요. 꼬마 악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골똘히 생각하더니 꼬마 악마에게 말했지요.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나무꾼은 꼬마 악마를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이 늪을 보렴 오나 질척거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다. 네가 이곳을 보리밭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니? 꼬마 악마는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만들 수 있고 말고요. 정말이냐? 그럼 내가 땅 주인에게 부탁하고 오마. 나무꾼은 곧바로 땅 주인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어른 부탁이 있습니다. 숲속 늪을 보리밭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뭐라? 늪을 보리밭으로 만든다고? 자네 제정신인가? 좋네.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게. 땅 주인은 웃으면서 배를 쓱쓱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나무꾼이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돌아오자 꼬마 악마는 서둘러 일을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을 모조리 뽑아내고 물을 단숨에 쭉 들이마셨지요. 그런 다음 땅을 평평하게 갈았습니다. 꼬마 악마는 땅에 보리 씨앗을 골고루 뿌렸어요. 나무꾼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지켜보다가 함께 씨앗을 뿌렸지요. 어느덧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 이삭이 탐스럽게 나왔습니다. 황금빛 보리밭이 끝없이 펼쳐졌지요. 꼬마 악마는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나무꾼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지요. 꼬마 악마가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이제 추수를 시작해요. 나무꾼과 꼬마 악마가 막 보리를 배려는데 땅 주인이 일꾼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늪히 황금빛 보리밭으로 변했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겁니다. 땅 주인이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이봐, 너는 눕을 보리밭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했지. 자네한테 주겠다고 한 적은 없네. 그러고는 일꾼들을 다그쳤습니다. 땅 주인은 보리를 모조리 거둬 마차에 싣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꼬마 악마와 나무꾼은 땅을 치며 울었어요. 꼬마 악마는 곧 기운을 차리고 말했지요. 나무꾼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보리를 찾아오고야 말겠어요. 꼬마 악마는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땅 주인님, 나무꾼님이 너무 불쌍해요. 딱 한 다발이라도 좋으니 보리를 나눠주세요. 땅 주인은 꼬마 악마의 마른 몸과 딱한 얼굴을 보고 크크크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딱 한 다발만 가져가거라. 꼬마 악마는 나무꾼에게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나무꾼님,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와 함께 아주아주 긴 새끼줄을 만들어요. 꼬마 악마와 나무꾼은 새끼줄을 무지무지 길게 꼬았습니다. 그리고 꼬마 악마는 그 새끼줄을 가지고 땅 주인 집으로 갔지요. 꼬마 악마는 아주아주 긴 새끼줄을 헛간 앞에 펼쳐놓고는 보리를 죄다 꺼내 한 다발로 묶었습니다. 땅 주인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소리쳐 말했지요. 다들 왜 멀뚱멀뚱 보고만 있느냐. 당장 외양감문을 열어 황소들이 저놈을 들이받게 해라. 하인들과 일꾼들 모두 손살같이 뛰어가 외양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황소들이 뿔을 곤두세우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꼬마 악마에게 달려들었지요. 땅 주인은 크크크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엾음 꼬마 녀석.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꼬마 악마가 황소들을 덥석덥석 붙잡지 뭐예요? 그러더니 황소 등에 보리를 싣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땅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꼬마 악마가 나무꾼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자 받으세요. 보리와 황소까지요. 다 나무꾼님 거예요. 뜻밖의 부자가 된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꼬마 악마가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그런 말 마세요. 이제 나무꾼님의 귀한 빵을 훔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나무꾼이 대답했어요. 암, 용서하다 마다 빵도 돌려주고 이렇게 엄청난 선물도 줬는걸.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꼬마 악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저는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무꾼님. 오늘의 동화 어머니를 살린 아들 옛날 어느 동네에 두 과부가 앞뒷집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둘 다 자식이 없어 날이면 날마다 아이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루는 두 과부가 마음을 합해 부처님께 강곡히 빌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성별의 아이가 생기면 사돈을 맺자고 약속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린 후 기도에 효엄이 있었던지 이내 태기가 있더니 달이 차서 앞집 과부는 딸을 낳았습니다. 또 뒷집 과부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수륙둥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들과 두 과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세월이 지나 아이들의 홍기가 차자 예전의 약속처럼 둘을 결혼시켜 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부부는 어려서부터 함께 했던지라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승왕이 수륙둥이를 저승의 꽃을 관리하는 꽃감관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승왕의 명령인지라 어길 수도 없었던 부부는 저승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얼마 걷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이 지쳐버렸습니다. 먼 데서 불빛이 비쳐오는 저녁이 되자 아내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당신만이라도 가요. 전 그 머나먼 저승길을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만을 두고 간단 말이오? 당신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나도 가지 않을 거요. 저승왕의 노여움을 사서 당신도 벌을 받고 아이까지 벌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걱정 말고 어서 가요. 어서요. 아무리 저승왕의 노여움이 두렵다고 하지만 내가 아내와 아이를 버린다면 간들 마음이 편하지 않소. 못 가겠소. 수륙둥이와 부인은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무슨 결심을 한 듯 입을 뗐습니다. 그럼 나를 저 불빛이 보이는 집에다 종으로 팔고 떠나요. 사람 사는 데 있으면 별일 없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수륙둥이는 펄쩍 뛰었으나 지금 처지로 그보다 나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부가 그 집에 이르자 개가 요란스럽게 지저대는데 집주인은 큰딸을 내보냈습니다. 이윽고 밖에 나갔던 큰딸이 돌아오더니 말했어요. 길 가던 남자가 자기 마누라를 우리 집에다 종으로 팔겠대요. 하지만 아버지 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주인은 큰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수륙둥이가 문을 두드리니 또 개가 지저댔지요. 이번에는 주인이 둘째 딸을 내보냈습니다. 둘째 딸 역시 큰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또 둘째 딸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그러나 개가 여전히 지저대고 있었으므로 귀찮아진 주인은 막내딸을 내보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를 종으로 사두면 후에 큰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 여자를 사십시오. 수륙둥이 부부를 만나고 온 막내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그 영리함을 끔찍이도 귀여워하던 막내딸의 말인데다가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니 막내딸의 말을 따라 수륙둥이의 아내를 사기로 했지요. 주인은 수륙둥이 내외를 불러들여 값을 치렀습니다. 아내의 몸값으로 백량 뱃속에 든 어린아이의 몸값으로 이백량을 받아 쉰 수륙둥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동과 용얼레빗 한쪽 대님 한쪽을 묻으면서 아이가 아버지를 찾게 되면 보여줄 것과 만약 아들을 낳으면 한락둥이로 딸을 낳으면 한락대기로 이름 지을 것을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수륙둥이 내외에게 따로따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곳의 풍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수륙둥이의 아내는 이런 말로 남편과 겸상을 했습니다. 저녁을 마친 수륙둥이는 저승길로 떠났지요. 그날부터 아내의 종사리가 시작됐습니다. 수륙둥이의 아내는 미모가 뛰어났어요. 주인은 점점 그 미모가 탐이 났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한밤중에 그녀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잘라 말했습니다. 이곳의 풍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임신 중인 계집종을 건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은 이런 반응에 민망하기도 하고 그 말이 맞기도 하여 방을 나왔지만 속으로는 아이를 낳은 후에 보자고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달이 차서 해산을 했는데 아들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부탁대로 한락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산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주인이 또 그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의 풍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어린아이가 서너 살이 되기 전에는 남자와 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강히 거절하니 주인은 또 이를 부득부득 갈며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락동이가 서너 살이 되던 해에 주인이 또 방에 들어오자 수륙동이의 아내는 싸늘이 쏘아주었습니다. 이곳의 풍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주인과 종이 한 잠자리에 드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에 노발대발한 주인은 이튿날부터 그녀에게는 하루에 명주 백동을 짜게 하고 한락동이에게는 나무 백짐을 해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망연 자실했어요. 한락동이도 마찬가지였지요. 명이 떨어진 날 어머니는 배틀에서 한락동이는 산중에서 울다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 명주 백동과 나무 백짐이 다 되어있는 것이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다 해내니까 주인은 더욱 심술이 났습니다. 한락동이에게 좁씨 한섬을 내어준 주인은 밭에 가서 모두 파종을 하라 했습니다. 한락동이는 좁씨를 하나씩 들고 파종을 하다 하다 지쳐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 씨는 뿌려져 있었고 마소들이 좁씨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밟아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락동이는 그 마소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와 일을 끝냈노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거뜬히 일을 해치운 한락동이에게 주인은 아직은 파종할 데가 아니니 다시 좁씨를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명이었지만 한락동이는 묵묵히 밭으로 나갔지요. 그러나 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좁씨가 한 곳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한락동이가 모아온 좁씨를 전부 헤아려 보라고 했어요. 다 헤아리고 난 주인은 한 알이 부족하다면서 찾아오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힘든 일만 주어지니 지칠 대로 지친 한락동이가 없어진 하나를 어떻게 찾나 울며 불며 밭으로 향했습니다. 밭에 가보니 개미 한 마리가 좁씨 하나를 물고 기어가고 있었어요. 개미야 그 좁씨를 나에게 주지 않으련 이건 한락동이 줄 거야 안 돼 내가 한락동이야 그제야 개미는 좁씨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날이 하루하루 계속 되었고 그 날수만큼 한락동이도 자랐습니다. 나이가 든 한락동이는 아버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주인 되는 사람이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한락동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라면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친아버지를 찾겠다는 마음을 먹은 한락동이는 어머니에게 답을 듣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한락동이는 어머니에게 나무하러 가서 먹어야 하니 콩을 한 대만 볶아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종 주제에 그런 콩이 어디 있냐며 콩이 없어 볶아주질 못하겠다고 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주인집 3년 묵은 뒤주 바닥을 긁어내면 콩 한 줌이야 없으려고요. 한락동이가 고집을 세우는 바람에 어머니는 어디선가 콩을 구해 볶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콩을 볶고 있을 때 한락동이가 손님이 찾아왔다며 어머니를 불러댔습니다. 어머니는 콩을 볶다 말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틈에 한락동이는 콩을 볶던 주걱을 숨겨버렸습니다. 손님이 왔다는 것은 한락동이의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내 부엌으로 들어와서 콩을 보니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락동이가 어머니에게 와서 말했어요. 주걱을 제가 숨겼습니다. 제 아버지가 정말 누구인가요? 어머니는 다급해져서 한락동이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한락동이는 아버지를 찾으러 갈 테니 메밀범벅과 명주 석자만 마련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한락동이가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간신히 마련해 놓았지요. 한락동이는 메밀범벅을 셋으로 나누어 명주천에 잘 싸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용얼레빛 반쪽과 대님 한쪽을 찾아 저승길로 떠났습니다. 저승길로 들어선지 얼마 안 돼 저승강 근처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한락동이는 가지고 있던 메밀범벅을 던져 던져 주었어요. 개가 범벅을 뜯어먹는 사이에 열심히 뛰어서 물이 발목에 차는 곳까지 왔을 때 개가 또 달려들었습니다. 한락동이는 다시 범벅한 덩이를 던져 주고 이번에는 물이 허리깨에 차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범벅을 다 먹고 난 개는 다시 쫓아왔어요. 마지막 범벅을 던져 주고 나서야 한락동이는 저승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승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멀리서 보니 어린애들이 물가 버드나무 밑에 모여 앉아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락동이는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버들잎을 어린애들의 머리 위로 하나씩 흩뿌렸습니다. 어린애들은 한락동이를 보자 꽃감관에게 일러바친다고 가더니 이윽고 꽃감관이 잡아오라고 했다면서 우우 몰려왔습니다. 꽃감관이 된 수륙동이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앞에 잡혀온 한락동이가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만큼 서로 닮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락동이 또한 꽃감관이 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한락동이는 자신이 아들이라는 증거품인 용얼레빗과 대님을 내놓았고 부자는 기쁨에 상봉을 했지요. 상봉의 기쁨이 한겸 물러가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직접 돌보지는 못했어도 너를 지켜보고는 있었다. 네가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해결할 방법이 생겼던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도움뿐 이었느니라. 넌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승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꽃감관은 웃음꽃, 멸망꽃, 살꽃, 명꽃, 살아나는 꽃을 각각 한 송이씩 주고 버드나무도 한 가지 꺾어주었습니다. 내가 여기로 떠난 후 너의 주인은 너를 숨겼느냐고 어머니를 못살게 했어. 어머니는 끝내 모른다고 버텼다. 화가 난 주인이 귀엽고 내 어미를 죽이고 말았다. 내가 여기 올 때 건너던 물가는 어머니의 눈물이란다. 이리하여 꽃감관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리저리하여 어머니를 살려내고 주인집 막내딸과 결혼하여 살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락둥이는 아버지와 헤어져 저승을 떠나 주인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집에서는 한락둥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일가 친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자 한락둥이는 마지막 청이 있다고 하며 먼저 막내딸에게 물을 기러달라고 내보냈습니다. 막내딸이 살인문을 나서자 한락둥이는 재빨리 웃음꽃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식구며 친척들은 일제히 소리 내고 배꼽을 잡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웃는 틈을 다 멸망꽃을 내보이자 모두 웃다 말고 일제히 죽고 말았어요. 막내딸이 물을 기러 돌아오자 한락둥이는 어머니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체는 어느 갈대밭에 내던져져 뼈만 하얗게 남아있었어요. 한락둥이는 먼저 살꽃을 뿌려 살이 붙게 하고 명꽃으로 명을 잊게 하고 살아나는 꽃을 뿌리고 버들가지로 세 번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웬 잠을 이리 오래도록 주무세요. 한락둥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래 잤구나. 어머니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후에 한락둥이는 막내딸과 결혼하여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한 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왕자와 결혼한 용기있는 공주 옛날 어느 성에 늘 제멋대로 행동하는 왕자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낯선 노파가 왕자를 찾아와 장미꽃을 건네며 잠시 성에서 쉬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그 자리에서 노파를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노파는 마법사였습니다. 마법사는 괘씸한 왕자의 성에 마법을 걸어버렸어요. 장미꽃잎이 모두 떨어지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야수로 살아갈 것이다. 한편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벨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벨은 언제나 신나는 모험을 꿈꾸곤 했어요. 동화 속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벨은 얼굴도 무척 예뻤습니다. 그래서 가스통이라는 사내는 벨과 결혼하고 싶었지요. 가스통이 외모는 멋있지 하지만 너무 거만해. 벨은 가스통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벨의 아빠 모리스는 새로 만든 발명품을 전시하러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리스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모리스가 타고 있던 말 필립은 겁을 먹고 달아나버렸지요. 바로 그때 늑대 무리가 모리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모리스는 간신히 근처의 어떤 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야수가 사는 마법의 성이었어요. 류미에르와 포츠 부인은 모리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콕스워스는 혹시라도 모리스가 야수의 눈에 띄게 될까 걱정했지요. 류미에르와 포츠 부인 콕스워스 모두 마법에 함께 걸린 사람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낯선 사람을 발견한 야수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 얼굴이 웃겨? 뭘 그렇게 쳐다봐? 야수는 모리스를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한편 벨은 혼자서 돌아온 필립을 보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곧장 아빠를 찾으러 길을 떠났지요. 잠시 후 벨은 으슥한 숲길로 들어섰어요. 벨은 한참을 달려 마법의 송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찾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야수는 모리스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럼 아빠 대신 날 가둬요. 그래 좋아 하지만 평생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거야. 벨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구해야만 했지요. 벨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놓아주면 당신의 말대로 할게요. 포츠 부인과 칩은 벨을 위로 했습니다. 주인님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 사이 다른 신하들은 야수에게 좀 더 친절하게 벨을 대하라고 설득했지요. 하지만 야수는 계속해서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벨은 우연히 성에서 마법의 장미를 발견했어요. 벨이 장미를 만지려는 순간 야수는 불같이 화를 냈지요. 겁에 질린 벨은 성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늑대 무리가 벨을 쫓아오지 뭐예요. 벨은 있는 힘을 다해 늑대에게 맞섰습니다. 바로 그때 야수가 나타났어요. 야수는 사나운 늑대를 단숨에 물리쳤지만 온몸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벨은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야수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벨은 야수와 함께 마법의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했지요.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이후 둘 사이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수는 특별한 만찬에 벨을 초대했습니다. 벨은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요. 화려한 금빛 드레스에 장갑과 구두까지 오늘 밤을 위한 최고의 모습으로 꾸몄습니다. 기다리던 저녁 시간이 되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야수는 최선을 다해 벨에게 다정하게 대했지요. 벨은 야수의 손을 잡고 선율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 야수는 벨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야수는 벨에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마법의 거울을 건넸습니다. 벨은 거울을 통해 그리운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울 속 모리스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아빠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야수는 마법에서 풀려낼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벨을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벨이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라며 마법의 거울을 선물했지요. 그렇게 벨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모리스는 벨을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벨이 돌아오기 전 모리스에게 야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리스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그를 병원에 보내려고 온 것이었어요. 우리 아빠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벨은 사람들에게 거울 속 야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스통은 야수가 위험하다며 사람들을 이끌고 마법의 성으로 향했어요. 야수를 없애려는 것이었지요. 벨은 가스통의 행동에 놀라 어쩔 줄 몰랐지만 어떻게든 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야수에게 달려갔지요. 먼저 성에 도착한 가스통은 야수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수는 그 어떤 반격도 하지 않았어요. 벨이 떠나버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안 돼! 멀리서 두 사람을 본 벨이 소리쳤습니다. 벨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야수는 힘이 다시 솟아났어요. 그러고는 가스통을 번쩍 들어 올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요.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때 였습니다. 야수가 벨 쪽으로 몸을 돌리던 순간 가스통이 야수의 등에 칼을 꽂고 말았어요.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야수의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자 깜짝 놀란 가스통은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벨은 안전한 곳으로 야수를 옮기고 울먹였어요. 하지만 야수는 깊은 상처에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제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 고백을 받은 야수가 마법에서 풀려난 것이지요. 벨은 야수가 멋진 왕자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야수가 마법에서 풀리자 신하들도 모두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성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벨은 꿈을 나눌 수 있는 왕자가 곁에 있어 누구보다 기뻤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같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동물 덕 본 노인 부부 옛날 옛적 어느 어른 들판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할아버지는 타르를 만들고 할머니는 시를 자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타르라는 것은 나무, 석탄, 동물뼈 등으로 만든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로 옛날에 지붕이나 배를 녹슬지 않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영감 지포로 소 한 마리만 만들어줘요. 옆구리에는 타르를 칠해주고요.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 지포로 만든 소를 모에쓰게 할아버지는 투덜투덜 하면서도 지포로 소를 만들어 옆구리에 타르를 듬뿍 칠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지포로 만든 소를 데리고 언덕을 올랐어요. 집소야 옆구리에 타르 칠한 집소야 맛있는 것일 겁먹으렴 할머니가 흐뭇하게 집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실을 잤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둡고 깊은 숲속에서 곰이 나와 집소를 보고 물었지요. 넌 누구냐? 옆구리에 타르 칠한 집소지? 그럼 나한테 타르 좀 줘라. 개들이 내 옆구리를 물어 뜯었거든. 곰이 말했지만 집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곰은 옆구리에 타르를 묻히려고 집소 옆구리에 묻은 타르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 곰이 집소에 딱 달라붙어 버렸지 뭐예요? 때마침 잠이 깬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영감 얼른 와봐요. 우리 소가 곰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재빨리 뛰어와서 곰을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집소를 데리고 언덕으로 갔어요. 집소야 맛있는 것일 겁먹으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언덕에 앉아 씨를 잤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둡고 깊은 숲속에서 늑대가 뛰어나왔어요. 늑대는 집소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옆구리에 타루 칠한 집소지? 그럼 나한테 타루 좀 줘라. 걔들이 내 옆구리를 물어뜯었거든. 그래 가져가. 늑대는 타루를 얻으려다 또다시 집소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마침 잠이 깬 할머니가 이번에도 소리쳤지요. 영감 빨리요. 우리 소가 늑대를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헐레벌떡 뛰어와서 늑대를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사흘째도 할머니는 집소를 데리고 언덕에 갔어요. 실을 잤다가 또 까무룩 잠이 들었지요. 그때 여우가 와서 집소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야? 옆구리에 타루 칠한 집소지. 그럼 나한테 타루를 조금 주지 않을래? 개들이 내 예쁜 털 가죽을 물어 뜯었거든. 그래 가져가. 그런데 여우도 집소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잠이 깬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를 불렀지요. 할아버지는 여우도 우리에 가두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앞에 앉아 칼을 갈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곰의 털가죽을 벗기면 따뜻한 외투를 만들 수 있겠군. 그 말을 들은 곰이 소스라치게 놀라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제 털 가죽을 벗기지 마세요. 저를 내보내주면 벌꿀을 잔뜩 가져다 드릴게요. 거짓말이 아니렸다. 거짓말이라니요. 할아버지는 곰을 내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칼은 갈아서 뭐 하게요. 네 털 가죽을 벗겨 포근한 모자를 만들련다. 제발 저를 내보내주세요. 대신 제가 양을 잡아올게요. 그래 좋다. 나를 속일 생각 일랑 마라. 할아버지는 늑대를 내보내고 또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칼은 왜 갈아요? 여우가 물었어요. 네 푹신푹신한 털가죽으로 할멈한테 따뜻한 목도리를 만들어주련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대신 제가 닭과 오리와 거위를 잡아올게요. 알았다. 나를 속일 생각일 낭마라. 할아버지는 여우도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탕탕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감 밖을 좀 내다봐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밖을 내다보니 곰이 벌통을 통째로 들고 있지 뭐예요? 할아버지가 벌통을 받자마자 또 탕탕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늑대가 우르르 양떼를 몰고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뒤따라 여우도 오리의 거위에 닭까지 몰고 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노래하는 공주 옛날 옛날에 카리브해에는 향신료의 향신료의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 산속에는 키가 아주 작아서 꼬마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꼬마 할머니의 눈은 진하고 깊었으며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스락 거렸습니다. 웃음소리는 천둥소리처럼 텅빈 공중을 가득 채웠어요. 꼬마 할머니는 키는 작았지만 힘이 아주 세고 부지런 했습니다. 산속 넓은 밭에 사포딜라 망고 바나나 별 모양의 사과 구아바 오렌지 사와속 자도 등 온갖 열대과일을 길렀습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면 꼬마 할머니는 열매를 따서 나귀가 끄는 수레에 실었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머리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가장 아끼는 책 넓은 밀짚 모자도 썼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팔러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과일을 사려고 산에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꼬마 할머니를 무서워 했습니다. 꼬마 할머니가 마녀이거나 오비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꼬마 할머니는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꼬마 할머니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길가에 수레를 세워 놓으면 사람들이 과일을 사기 위해 몰려왔어요. 꼬마 할머니의 과일처럼 달콤하고 즙이 많은 과일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꼬마 할머니의 육두구 나무에서 나온 씨앗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육두구 나무의 씨앗은 너트메그라고 하는데 꼬마 할머니의 너트메그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얽혀 있었습니다. 꼬마 할머니의 육두구 나무를 지나서 산을 조금 더 올라가면 화산 한가운데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방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온갖 새로운 기계들을 가지고 호수의 깊이를 재러 왔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호수 바닥에 닿을 수는 없었지요. 꼬마 할머니는 이 호수에 젊은 흑인 여자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트메그를 수확할 때 그 달콤한 향이 공중에 퍼지면 나타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너트메그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꼬마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공주는 또 없을 거야. 그 눈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 열분 파란색 옷을 늘어뜨려 입고 머리는 수백 가닥으로 따아내렸어. 머리 끝에는 꼭 다이아몬드 같은 작은 이슬방울이 매달려 있지. 공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할 수 없단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거든. 공주는 지포로 엮은 대나무 떼목을 타고 호수 한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며 호수를 떠다녔지요. 그 노래는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너트맥의 공주를 본 사람은 꼬마 할머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꼬마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기고 수근거렸던 것입니다. 한편 마을에는 아글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글로의 부모님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글로네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집안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식구들은 물질적인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글로는 얼굴이 통통한 페탈이라는 소녀와 가장 친했습니다. 페탈의 집은 아글로네 집에서 가까웠지요. 아글로와 페탈은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마을 도서관 사서인 페탈의 아빠 덕분에 온갖 희귀한 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이나 망고나무 아래 앉아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었지요. 그리고 함께 책 속의 마법 같은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아글로는 꼬마 할머니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꼬마 할머니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꼬마 할머니가 과일 수레를 끌고 지나갈 때면 아글로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꼬마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꼬마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괜찮다 아가야 괜찮단다. 어떤 때는 꼬마 할머니가 깜짝 선물로 책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아글로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페탈레 집으로 달려가 계단에 앉아 함께 새 책을 읽었지요. 어느 날 아글로는 꼬마 할머니를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꼬마 할머니 너트맥 공주가 어디에 나타나요? 그건 왜 못니? 보고 싶어서요. 육도구 나무에 꽃이 피고 있으니 곧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자 꼬마 할머니는 물었지요. 내 눈에 너트맥 공주가 보인다는 걸 믿니? 그럼요. 전 할머니를 믿어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으렴. 일단 이 할머니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저 딱이 울기 전인 4시에 말이다. 그때는 공기가 맑고 신선해서 너트맥 향기와 꽃잎에 앉은 아침 이슬 향기를 맡을 수 있지. 문제 없어요. 꼬마 할머니. 아길로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러다 저 딸기 오는 소리를 들으면 산으로 올라오너라. 과일밭과 육도구 나무밭을 지나서 호수가 다다르거든 오래된 빨간 나룻배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앉아 기다리렴. 그러면 공주가 나타날까요? 그건 신께서만 하신단다. 아가. 꼬마 할머니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글로는 번개처럼 산을 내려와서 페탈을 집으로 갔습니다. 페탈! 페탈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어요. 아글로 무슨 일이야? 내일은 학교 안 가는 날이잖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 너트메그 공주를 보려고. 재미있겠다. 언제 갈 건데? 새벽 4시 반 너도 같이 갈래? 좋아. 같이 가자. 다음 날 4시 45분에 첫 닭이 울었습니다. 아글로와 페탈은 이미 산을 반쯤 올라가는 중이었지요. 주위는 매우 어두웠지만 따뜻한 공기는 맑고 신선했습니다. 멀리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지요. 멀리서 개가 짖자 다른 개들도 뒤따라 짖었습니다. 아글로와 페탈은 산에 오르며 과일나무 밭을 지나다가 아침으로 먹을 망고를 땄습니다. 그리고 육두구 나무밭을 지나 작은 호수에 다다랐지요. 오래된 빨간 나룻배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앉자 5시 반이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 중에 강한 너트맥의 향기가 떠다니고 있었지요. 달콤하고 친근한 새소리는 음악처럼 듣기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망고를 먹으며 너트맥의 공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호수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들이 노래를 멈췄고 주변은 아주 고요해졌어요. 아글로가 숨죽여 말했습니다. 저기 봐 공주가 있어. 어디 어디 저기 있잖아 어디 페탈이 아무리 둘러봐도 공주는 없었습니다. 아글로가 말했어요. 공주가 우릴 바라보고 있어. 공주가 어떻게 생겼는데 페탈이 붙자 아글로가 말했어요. 아주 아름다워. 엷은 파란색 긴 옷을 입고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있어. 정말 머리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응 정말 있어. 공주의 주변이 환하게 빛나. 지금은 뭘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릴 보고 미소짓고 있어. 어? 없어졌다. 공주가 가버렸어. 그 말을 듣고 페탈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공주를 보고 싶었는데 페탈 너도 꼭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집에 가자. 두 사람은 단숨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꼬마 할머니 내게 들러 너트맥 공주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꼬마 할머니는 아글로와 페탈을 보고 마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를 뛰어다니며 너트맥 공주를 봤다고 크게 소리쳤어요. 동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곁에 있던 아주머니가 대답했지요. 아글로 하고 페탈이야 너트맥 공주를 봤다고 외치고 있네. 다른 아저씨가 혀를 끌끌거리며 말했어요. 꼬마 할머니를 따라다니더니 결국 저렇게 돼버렸군. 아글로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너트맥 공주를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글로의 아빠가 물었지요. 아글로 아침은 먹었니? 아니요.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인 거야. 뭐 좀 먹어라. 페탈과 꼬마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아글로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너트맥 공주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너트맥 공주의 머리에 달린 다이아몬드에 관심을 가졌지요. 아글로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서도 마을 마을 사람들 절반이 산에 올라가 호숫가에 앉아 너트맥 공주를 기다렸습니다. 모두들 욕심 때문이었지요. 만약 진짜 너트맥 공주가 나타난다면 머리에 달린 다이아몬드만으로도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너트맥 공주는 이틀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글로와 페탈은 다시 호숫가로 가서 오래된 빨간 나룻배 옆 커다란 바위에 앉았지요. 그때 또다시 새들이 노래를 멈추더니 주위가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아글로가 소리쳤어요.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너트맥 공주를 볼 수 없었지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건 오로지 대나무 땜목 하나뿐이었습니다. 페탈도 너트맥 공주를 보지 못했지만 아글로가 공주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페탈은 아글로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우산을 쓴 한 여자가 말했어요. 땜목은 보이네요. 다이아몬드가 땜목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부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사람들은 물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땜목을 향해 나아갔지요. 너트맥 공주는 가만히 선 채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다른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너트맥 공주는 아글로와 페탈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 했습니다. 아글로가 말했어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난 헤엄을 못 치는데. 그러자 페탈이 말했습니다. 이 낡은 나룻배를 타고 가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나룻배를 타고 너트맥 공주를 향해 갔습니다. 있는 힘껏 계속해서 노를 저었지요. 하지만 오래된 나룻배는 반쯤 가다가 물이 새며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글로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난 헤엄 못 쳐. 못 친다고. 페탈은 아글로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글로 걱정마. 내가 헤엄칠 줄 아니까 내 어깨를 잡아. 다 잘 될 거야. 아글로가 페탈의 어깨를 살며시 잡자 페탈은 헤엄쳤어요. 두 사람은 가까스로 뗏목에 다다랐습니다. 페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지요. 공주가 여기 있어? 아글로가 대답했어요. 어, 우리 보고 미소 짓고 있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뗏목 가까이 올수록 뗏목은 뗏목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지쳐서 호숫가로 돌아갔지요. 그러고는 뗏목을 타고 호수에 떠있는 아글로와 페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글로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너트메그 공주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이슬방울이 호수에 흩어졌어요. 마치 하늘이 열리고 수백만 개의 별이 비처럼 내리는 듯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이슬방울 가운데 하나가 페탈의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페탈이 고개를 들자 눈앞에 너트메그 공주가 있었어요. 페탈도 너트메그 공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페탈이 기쁘게 소리쳤어요. 아글로 이제 나도 공주가 보여. 너트메그 공주가 말했습니다. 페탈 친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내 모습을 보았단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더구나.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이제 꿈을 따라가렴.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것은 없단다. 그리고 너트메그 공주는 사라졌습니다. 아글로아 페탈은 산을 내려와서 꼬마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지요. 하지만 꼬마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꼬마 할머니는 떠난 거였지요. 꼬마 할머니가 마을 변호사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땅 전부를 페탈 케이프와 아글로 마르쿠스에게 몰려준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내 과일나무와 육두구 나무를 잘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잘 자라나게 해줄 것을 믿으니까. 두 사람은 할머니의 부탁대로 과일나무와 육두구 나무를 잘 가꾸었습니다. 그 덕분에 너트메그는 카리브해 향신료의 섬에서 자라나는 가장 귀중한 열매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요. 이후 너트메그 공주와 꼬마 할머니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토니 비버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는 예부터 수많은 영웅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 중에서도 토니 비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니 비버가 살던 곳은 온통 울퉁불퉁한 바위가 뒤덮인 험한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털을 잡고 살 수 있었어요. 이 용감한 사람들을 산 사람들 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깊은 산속에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여 살았지요. 이러한 개척자들 중에 아주 특별한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비버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포와 어머니 모 그리고 귀여운 삼남매 베시 토니 몰리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비버 가족은 숲이 우거진 에팔레치아 산맥의 깊은 산 꼭대기에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토니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서 온갖 중요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냥하는 법 총 쏘는 법 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 법 등 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비버 가족이 나무를 다루는 솜씨는 집짓기의 명수인 강에 사는 진짜 비버들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토니가 아직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토니는 숲속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몰리도 오빠를 열심히 따라갔지요. 그런데 숲 깊은 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개울이 졸졸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필만큼이나 조그만 개울이였어요. 토니와 몰리는 개울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토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개울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따라가보자. 토니와 몰리는 험한 산길을 따라 꼬불꼬불 흐르는 실같은 물줄기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걷자 작은 개울은 넓은 강으로 이어졌지요. 강은 뱀처럼 구불구불 했습니다. 꼭 뱀장어가 몸을 비트는 것처럼 이리저리 휘어지고 꼬불꼬불한 모양이었지요. 토니는 이 삐뚤빛불한 강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토니는 강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 강을 뱀장어 강이라고 부르겠어. 그 후 토니는 뱀장어 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가면 이 뱀장어 강을 볼 수 있답니다. 비버가의 아이들은 모두 크고 건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니는 다른 가족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집이 컸어요. 혼자 살 수 있을 정도로 자라자 토니는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인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독립하여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토니는 가족이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높은 봉우리에 홀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니가 집을 나서서 숲을 지나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미였던 토니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글쎄 빅빌 심순이 나무배기 대회를 연다는 구나. 빅빌 심순이요? 맞아 유명한 벌목회사 사장이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 자기 회사를 나누어준다고 했다는 구나. 토니는 전에도 아버지를 위해 나무를 많이 베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빠르게 나무를 베는지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토니는 나무배기 대회에 참가하면 자신의 솜씨도 시험해보고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빅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어요. 마침내 대회가 시작되고 준비 신호가 울렸습니다. 시작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토니는 거대한 히커리 나무를 향해 커다란 도끼를 휘둘렀어요. 단 한 번 도끼질을 했을 뿐인데 쩍 소리가 나더니 수백 년 된 나무가 성냥 깨비처럼 부러져 쿵 하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토니가 시합에서 우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이렇게 해서 토니는 본격적으로 벌목 이래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토니 비버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유명한 벌목꾼이자 산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촌인 폴 버니언이 다른 지방에서 유명했던 것만큼이나 큰 명성을 떨쳤지요. 토니는 뱀장어강을 이용해 나무를 날랐습니다. 나무를 베어 뱀장어강에 뛰어오면 강물이 목적지까지 저절로 나무를 운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폴 버니언이 파란 황소 베이브의 도움을 받았듯이 토니에게는 한니발과 골리아시라는 두 마리의 황소가 있어 이를 도와주었습니다. 토니 비버는 나무배는 솜씨로 유명했지만 다른 일에도 재주가 많았어요. 어느 날 토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랑 우리 식구들 그리고 한니발과 골리아까지 있으니 먹는 양이 정말 엄청난걸 채소라도 직접 길러먹어야 겠어 토니는 여동생 몰리 토니를 불러 상의 상의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을 직접 길러보는 게 어떨까 몰리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토니는 세소나 곡식을 재배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몰리는 오빠가 똑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뭘 기를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 전부 토니가 대답 했습니다. 그럼 호박도 잊지마 호박파이를 만들어야 하니까 몰리가 말했습니다. 오이도 심어줘 피클도 꼭 있어야 하거든 막내 베시도 말했어요. 그럼 수박도 길러야지 난 수박이 좋아. 토니도 덧붙였습니다. 호박이랑 오이랑 수박이라면 여기서도 잘 자랄 거야. 덩굴은 돌이나 떨기나무를 감고 자라니까 언덕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다음날 토니는 채소를 가꿀 적당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토니는 예전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불태운 땅을 발견했습니다. 뱀장어강 옆에 높은 산자락에 펼쳐져 있는 그 땅은 갓 자란 잔목들로 뒤덮여 있었지요. 음 여기가 좋겠어. 토니는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한니발과 골리앗도 열심히 도왔어요. 토니는 잔목을 벗고 돌을 골라낸 후 가장 낮은 곳에 수박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호박씨를 뿌렸어요. 또 그 위엔 오이시를 뿌렸고요. 밭이 조금 남자 도토리 모양의 호박이 자라는 씨앗도 뿌렸습니다. 토니는 잠자코 앉아 싸기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밭에 부지런히 물을 대고 걸음도 쳤어요. 그리고 잡초도 뽑았지요. 그 해 가을 토니의 밭은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덩굴이 무럭무럭 자라나 산을 온통 뒤덮었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열대 정원 같았습니다. 사방으로 뻗은 덩굴에 호박과 오이 수박들이 주렁주렁 배달려 밭 사이에서 길을 잃을 정도였지요. 풍성한 수확을 얻은 토니는 마음이 몹시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뱀장어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초대한 다음 농작물을 운반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거대한 수레를 몰고 사람들과 함께 밭으로 갔습니다. 물론 수레는 한니발과 골리아 시끄럽고요. 토니는 밭으로 가서 수레에 채소를 가득 실을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수박을 먼저 실어야겠어. 어쩌면 호박이랑 우이도 몇 개 실을 수 있을 거야. 토니는 가장 크게 자란 수박 옆에 수레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너무 커서 도무지 수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토니는 다른 수박들을 하나씩 차례로 수레에 넣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찌나 컸던지 단 하나도 수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토니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호박이라도 실어봐요. 하지만 호박도 수박만큼이나 크게 자라 토니의 수레 속에 들어갈 만한 호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토니는 실망하여 풀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곁에 있던 배시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오이 몇 개는 실을 수 있을 거야. 토니와 이웃들은 오이를 수레에 식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썼습니다. 한참을 낑낑거린 후에야 오이 세 개를 마침내 수레에 실을 수 있었어요. 토니는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수박을 마을로 싣고 갈 수 없다면 여기서 함께 먹도록 해요. 자 모두들 마음껏 드세요. 잠시 후 뱀장어강 옆에 높은 산비탈에서는 신나는 수박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박을 먹고 난 후 수박껍질을 뱀장어강으로 던졌어요. 토니가 기른 수박은 아주 달고 맛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엄청나게 먹어댔고 그럴수록 수박껍질도 점점 더 높이 쌓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수박껍질을 누가 더 멀리 던지나 시합을 합시다. 그러자 모두들 수박껍질을 뱀장어강으로 던지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자 토니는 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뱀장어강은 둥둥 떠다니는 수박껍질로 가득했어요. 수박껍질은 일제히 강둑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토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토니도 수박을 열다섯 개나 먹어 치웠거든요. 저 많은 쓰레기를 어쩐다지 토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밝아진 얼굴로 싱글거리며 배씨에게 말했어요. 소금 좀 모아줄래 배씨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사람들이 수박에 뿌려 먹고 남은 소금을 모아왔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소금을 모조리 뱀장어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식초와 양념을 가지러 가야겠군. 토니는 오이 세 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제 먹은 수박껍질이 강두계 모두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토니가 커다란 통을 굴리며 강가로 다가왔어요. 토니는 소금이 녹아있는 강물을 통해 조금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수박껍질을 건져서 통에 넣기 시작했어요. 뭐하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토니는 말없이 빙긋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수박껍질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수박껍질을 맛본 아주머니는 감탄하며 외쳤어요. 세상에 수박껍질 피클이잖아. 정말 맛있어. 토니는 간밤에 강둑으로 밀려온 수박껍질에 식초와 양념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소금에 절여진 수박껍질이 밤새 훌륭한 피클이 되었던 겁니다. 토니는 기분 좋게 껄껄 웃었어요. 수박 피클은 추운 겨울에 좋은 음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토니 비버는 농작물 재배와 피클 제조라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니의 채소와 피클은 아주 맛이 좋아서 오래지 않아 온 미국의 이름을 달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신선한 채소와 피클을 즐겨 먹는답니다. 오늘의 동화 해와 달 바람 옛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해와 달과 바람 이라는 자식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해와 달과 바람이 아저씨와 아주머니인 천둥과 번개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별은 홀로 집에 남아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지요. 그런데 남자인 해와 바람은 욕심쟁이였던 데다가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둘은 저녁을 먹을 때에도 집에 남은 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마음껏 먹고 즐겼지요. 하지만 여자인 달은 달랐습니다. 달은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별에게도 맛보여주려고 그 길고 아름다운 손톱 밑으로 조금씩 음식을 덜어놓았지요. 별은 밤새 그 작은 눈을 깜빡거리며 집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들이 돌아오자 무척 기대석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많이 늦었구나. 그래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왔니? 그러자 큰 아들인 해가 눈을 멀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지고 오다니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재미나게 놀려고 나간 것이지 무엇을 싸가지고 오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별은 실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작은 아들인 바람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싸가지고 왔니? 그러자 바람도 잔뜩 투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싸왔어요. 설마 즐겁게 놀러 나간 제가 뭘 싸우길 바라고 계셨던 것은 아니겠죠? 별은 울상이 되어 마지막으로 딸인 달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오빠들과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왔니? 하지만 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들만 먹기 아까워 맛있는 음식을 덜어왔어요. 얼른 접시를 꺼내주세요. 달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며 좀처럼 보기 드문 맛있는 음식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별은 새 자식을 찬찬히 훑어보다가 그들 하나하나 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큰 아들인 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 있는 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혼자만 즐겁게 놀다가 왔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네 빛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이글이글 타올라서 네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널 미워하며 네가 나타낼 때마다 모자로 가리려 들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해는 그렇게 뜨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작은 아들인 바람에게 말했어요. 너 역시 혼자만 즐겁게 노는데 정신이 팔려 나를 잊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너는 앞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씨에만 풀게 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바짝 말리고 시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를 몹시 싫어하며 피하려 들 것이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날씨에 부는 바람은 사람들이 몹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딸인 달에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야 너는 나를 잊지 않고 네 기쁨을 나누어주려고 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언제나 서늘하고 고요하며 밝게 빛날 것이다. 너의 순수한 빛에서는 해로운 눈부심이 전혀 없으니 사람들은 항상 네 빛을 축복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달빛은 항상 부드럽고 서늘하며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행운과 불행의 요정 아주 멀고 먼 땅 어느 화창한 봄날 이었습니다. 하늘은 바다처럼 푸르고 바다는 하늘처럼 푸르렀지요. 초록빛으로 물든 땅은 바다와도 하늘과도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두 요정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요정의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의 마젤이었고 다른 요정의 이름은 불행이라는 뜻의 슐리 마젤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정들끼리는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젤은 젊고 날씬하고 키가 컸습니다. 뺨에는 분홍빛이 돌고 머리카락은 금빛 모래처럼 빛났지요. 초록색 오도세 빨간색 승마용 바지를 입고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키다란 부츠에는 은으로 만든 박차가 달려 있었지요. 마젤은 주로 요정마를 타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젤은 말을 타는 대신 마을을 천천히 거늘고 싶었습니다. 마젤의 곁에 선 숄리 마젤이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절뚝거렸습니다. 숄리 마젤은 얼굴빛이 유난히 참백한 노인이었지요. 눈썹엔 털이 수북했고 두 눈은 아주 사나웠습니다. 끝이 구부러진 코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거미줄 같은 회색빛 이었고요. 기다란 검은 코트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머리엔 끝이 표족한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한껏 들뜬 마젤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숄리 마젤은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해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난 어디를 가든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 사람들은 요정인 나를 직접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다들 한 번이라도 나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 상인들 선원들 의사들 구두장이들 연인들은 물론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까지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젤이여 나에게 와줘 하고 소리치지. 하지만 아무도 불행인 너를 찾지 않아. 이 사실은 너도 인정해야 할걸. 숄리 마젤은 입을 삐죽이며 수염을 꽉 움켜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인기가 많다는 건 인정하지. 그런데 세상은 인기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거야. 네가 일년에 걸쳐 이루어 놓은 걸 난 순식간에 망쳐버릴 수 있거든. 그러자 마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지요. 네가 모든 걸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넌 항상 똑같은 방법만 쓰잖아.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죽게 만들지. 아니면 가난해지게 만들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게 고작이잖아. 반대로 난 언제나 새로운 걸 생각해내. 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수백만 가지는 알고 있다고. 슐리마젤이 받아쳤습니다. 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방법을 수십억 가지는 알고 있어. 그럴 리가 없어. 넌 내가 이루어낸 것을 무너뜨릴 새로운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찾아내지 못할걸. 내기에도 좋아. 그래. 뭘 벌건데. 만약 네가 이기면 소중한 망각의 포도주를 한 통 줄게. 하지만 내가 이기면 앞으로 오십 년 동안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 좋아.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실 건데.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가장 허름한 오두막을 찾아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1년 동안 함께 지낼게. 1년 이 끝나는 순간 그 다음은 너한테 넘겨주지. 하지만 그 사람을 사고로 죽게 하거나 아프게 만들거나 가난하게 만들 수는 없어. 네가 써먹던 캐캐 먹은 방법들은 절대 쓰면 안 돼. 내가 이루어낸 것을 망쳐버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나? 1분 그래 내기한 거야? 마젤이 손을 내밀어 슐리마젤의 손을 잡았습니다. 슐리마젤의 마른 손은 취름이 가득 했지요. 손가락은 구부러진 데다 손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날씨였는데도 슐리마젤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마젤은 슐리마젤과 헤어지자마자 마을에서 가장 허름한 오두막을 찾아 나섰습니다. 곧 딱 맞는 오두막을 찾아냈지요. 그 오두막의 기둥들은 잔뜩 썩은 데다 이끼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영은 세월에 찌들어 색이 검게 변했지요. 굴뚝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화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 세어 나갔습니다. 창문은 유리 대신 판자로 막아 놓았지요. 문이 너무나 작아서 마젤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에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벽에선 독버섯들이 자라고 있었지요. 지푸로 덮인 망가진 침대 위엔 젊은 농부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젤은 농부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젊은 농부가 대답했지요. 태미예요. 왜 그렇게 쭉 젖어있는 거야? 탬은 마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이었지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운이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폐결액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버섯을 따러 숲에 갔다가 독사한테 물렸지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조그만 땅은 온통 바위 투성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엔 가뭄에다 메뚜기 때 습격까지 겹쳤고요. 이제 나한테 씨앗 한 털도 남아있지 않아요. 마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희망이라고요? 뿌릴 씨가 없으면 수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옷은 누더기인데다 마을 아가씨들은 저를 보면 웃어요. 운이 없는 사람은 죽느니만 못하지요.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언제요? 곧 어떻게요? 마젤이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밖에서 트럼펫 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에 올라탄 스물 네 명의 근위병들이 마을로 들어왔지요. 그 뒤를 말 여섯 마리가 이끄는 호화로운 마차가 뒤따랐습니다. 왕이 탄 마차였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왕의 행렬을 구경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차는 마을을 그냥 지나치려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지요. 행렬이 템의 오두막 앞에 이르자 왕의 마차에서 바퀴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마차는 거의 뒤집힐 뻔했어요. 마보들은 서둘러 마차를 세웠습니다. 마차의 문이 열리고 왕이 밖으로 나왔어요. 올해 열일곱살이 된 네시카 공주도 따라 나왔지요. 왕의 외동딸인 네시카 공주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공주는 황금색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네시카 공주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공주를 더욱 애지중지하며 키웠어요. 하지만 오늘만은 왕도 사랑스러운 딸에게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왕의 일행은 이웃나라 왕이 연 무도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무도회는 네시카 공주와 TPC 왕자를 결혼 상대로 맺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시카 공주는 TPC 왕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벌써 일곱 번이나 결혼 상대를 거절했답니다. 네시카 네시카는 매번 결혼을 피해갈 이유를 찾았어요. 왕은 딸이 노처녀가 될까봐 걱정했지요. 법률에 따르면 왕이 죽은 다음 네시카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와줄 남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네시카가 결혼을 못하면 수상이 대신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었지요. 수상인 캄찬은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엄청난 구두새이 기도 했지요. 바퀴 하나가 마차에서 떨어져 나가자 안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왕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신하들을 크게 꾸짖었지요. 그리고 바퀴를 가장 빨리 제자리에 끼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탬은 혼자서 마차 바퀴를 끼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더구나 고급스러운 마차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지요. 하지만 탬의 등 뒤에는 마젤이 서 있었습니다. 탬은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요. 배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왕은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탬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잔뜩 겁에 질렸어요. 탬이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젤이 어떤 사람 뒤에 서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됩니다. 탬도 마찬가지였어요. 탬은 어렸을 때 잠깐 동안 대장간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거기서 배웠던 것들은 거의 잊고 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퀴를 집어들자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왕은 젊은이가 솜씨있게 일하는 모습을 놀라워하며 지켜보았지요. 바퀴를 다 끼우고 나자 왕이 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재주많은 젊은이가 어찌하여 누더기를 걸치고 이런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고 있느냐고요. 탬이 대답했습니다. 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했지요. 운이란 때로 아주 빠르게 바뀌는 법.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할 일을 찾아보자꾸나. 너무도 갑작스레 일어난 이래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탬은 바퀴가 다시 빠질까 봐 계속 불안해하며 마찰을 타고 궁전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들이 전속력으로 달려도 바퀴는 멀쩡했습니다. 왕은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탬을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립 대장간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탬은 곧바로 비범한 제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마차들을 말끔히 고쳐냈고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던 말들한테도 거뜬히 편자를 달았습니다. 탬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왕립 마국간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궁전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경마대회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탬도 참가하게 되었지요. 그날 대회를 보러온 신하들과 고위 성직자들 왕의 고문들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모두 탬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탬은 보잘것없는 말을 선택했지만 그 말은 마잘의 도움으로 역사상 가장 빠른 말이 되었습니다. 탬은 상금을 몽땅 차지하게 되었어요. 궁전의 모든 여자들은 탬에게 반했지요. 사실 네시카 공주는 탬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을 느꼈습니다. 네시카는 탬을 향한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궁전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왕조차도 네시카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공주를 농부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탬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임무를 주기로 했습니다. 왕은 탬을 왕국의 외딴 지역으로 보냈어요. 신하 몇 명만 데리고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난폭하고 반항적인 부족에게 충성 서약을 받아오라고 했지요. 이제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탬은 아주 손쉽게 이 일을 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네시카 공주에게 멋진 선물까지 가져다 주었어요. 탬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고 고위 갈리들은 탬의 조언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탬은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고 나면 오만해지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기 마련이지만 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농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 도와주 었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잘되면 적들은 더 많아지는 법이지요. 왕좌를 노리는 캄찬 수상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캄찬 수상과 그의 부하들은 태미 마법사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슐리마젤은 마젤과 약속한 대로 1년 동안은 템을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끝날 때 맞추어 템을 공경에 빠뜨릴 준비는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슐리마젤은 망각의 포도주를 얻을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어요. 망각의 포도주는 한 모금만 마셔도 세상 모든 기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법의 포도주 였습니다. 슐리마젤은 몇 년 동안 불면증과 악몽으로 고통을 받아왔거든요. 슐리마젤은 망각의 포도주가 포근한 잠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궁전의 훌륭한 의사들도 왕의 병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지요. 그런데 왕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사자의 젖이라고 했습니다. 왕국의 동물원에는 최근에 새끼를 낳은 암사자가 한 마리도 없어서 사자의 젖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템에게 사자의 젖을 구해오라고 부탁했지요. 템은 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다고 했고 용기있는 대답에 감동한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템이 사자의 젖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 내 딸을 템과 결혼시키겠노라. 템은 무기 하나 없이 젖을 담을 병만 하나 챙긴 채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모습에 템을 믿고 있었던 신하들 조차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캄찬 일당은 템이 왕이 내린 임무에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말을 타고 한 시간 정도 가던 템은 언덕 위에 커다란 암사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새끼 사자 두 마리가 근처에 서 있었어요. 마벨 덕분에 템에겐 행운의 보호를 받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템은 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사자가 마치 젖소인양 젖을 짜기 시작했지요. 곧 따뜻한 사자 젖이 한 병 가득 찼습니다. 템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고 일어나서 사자의 머리를 토닥여 주었지요. 그제야 사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사자는 거칠게 으르렁거렸어요. 다행히도 템은 이미 말 위에 올라탄 후였지요. 템이 너무나 빨리 돌아오는 바람에 사람들은 템이 가져온 것이 사자 저질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템이 아픈왕을 속이고 내시카를 내세워 나라를 다스리려 한다고 생각했지요. 왕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왕은 템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요. 템은 젖이 담긴 병을 두 손으로 들고 왕의 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템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배하 게이젖을 가지고 왔습니다. 템의 말이 끝나자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왕은 분노로 가득 차 소리를 질렀지요. 네가 감히 나의 불행을 비웃느냐. 게이젖을 가지고 왔다고. 네 목숨을 내놓도록 해라. 템은 왜 게이젖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을까요? 템이 왕의 침대 곁에 다가간 바로 그 순간 마젤이 함께했던 1년이 끝나고 슐리 마젤이 찾아온 것입니다. 템이 사자 대신 개라고 말하게 된 건 바로 슐리 마젤 때문이었지요. 마젤이 1년에 걸쳐 이루어낸 모든 것을 슐리 마젤은 정말로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옛날에 써먹던 나쁜 방법들은 하나도 쓰지 않았지요. 템은 말실수를 고쳐보려 애를 썼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운과 함께 목소리도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지요. 왕은 템을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네시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네시카는 템을 구해달라고 사정하러 왕에게 달려갔지요. 하지만 왕은 네시카가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처음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캄찬 일단은 왕이 곧 죽게 되면 캄찬이 왕국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캄찬은 손님들에게 빵과 맥주를 대접했지요. 지독한 고두색 캄찬은 평소엔 손님들에게 음식값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맥주값만은 캄찬이 냈답니다. 왕궁의 깊숙한 지하에 자리한 외딴 방에서 마젤과 숄리 마젤이 만났습니다. 이 방에는 종종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숄리 마젤은 마젤이 실망스러워하고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지요. 내기에서 진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마젤은 평소처럼 평온하고 침착했습니다. 숄리 마젤이 내가 이겼어. 축하해. 운 좋은 템이 새벽에 교수형에 처해질 거라는 건 알아? 알고 있어. 내게 줄 망각의 포도주를 잊은 건 아니겠지? 그럼 잊지 않았어. 방을 나선 마젤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술통을 굴리면서 돌아봤습니다. 술통을 똑바로 세운 다음 숄리 마젤에게 술잔을 주면서 말했지요. 마셔 실컷 마시게. 숄리 마젤은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운 다음 단숨에 들이마셨습니다. 숄리 마젤의 악마 같은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이 터져나갔지요. 불운을 책임지는 자로서 난 정말 운이 좋아. 숄리 마젤은 또 한 잔을 쭉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술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말 좀 들어봐 마젤 나와 싸우는 대신 내 편이 되는 게 어때? 우리가 함께 하면 대단한 팀이 될 텐데 말이야. 함께 이 세상을 망쳐버리자는 말인가? 바로 그 말이야. 그럼 세상을 모두 망쳐버린 다음엔 뭘 하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텐데. 망각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한 뭘 더 걱정해? 마젤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포도를 길러야 해. 누군가는 포도를 따고 으깨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법이야. 망각의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지. 이 포도주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잊게 해준다면 난 미래 따윈 신경 안 써. 곧 효과가 나타날 거야. 마시고 자신을 잊어봐. 자네도 마셔보게 내 친구 마젤. 아니 난 망각이 싫어. 슐리마젤은 한 잔 한 잔 계속 마셨습니다. 슐리마젤은 술주정 뱅이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래부터 슐리마젤로 태어났던 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착한 요정이셨지. 아버지는 낙원에서 물을 윤반하셨어. 어머니는 어떤 성인의 하녀셨고 부모님은 날 레브제임벨 학교에 보내셨어. 내가 천사가 되기를 바라셨거든. 그런데 난 부모님이 억지로 공부시키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려고 꼬마 도깨비 무리에 들어갔지. 우린 온갖 못된 짓들을 했어. 별가루와 달 우유 같이 여러가지 금지된 것들을 도둑질에서 배를 채웠지. 밤에는 땅으로 내려가 마구깐의 말들을 놀라게 했어. 불행의 우두머리라는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나는 나는 꾸준히 못된 짓을 해왔어. 식은거리며 말을 이어가던 슐리마젤은 갑자기 통나무처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젤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궁전 마당에는 템의 처형을 보려고 벌써 많은 귀족들이 모여들었지요. 사슬에 묶인 템이 호위병들에게 이끌려 나타났습니다. 부하들에게 둘러싸인 감찬은 벌써부터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버친 사람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사형 집행관은 템의 목에 올가미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젤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마젤을 볼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마젤이 와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갑자기 태양이 떠오르면서 모든 것을 보랏빛으로 덮었습니다. 그 순간 템은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법입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왕을 뵙는 것입니다. 악사들은 깜짝 놀란 나머지 북치는 것도 잊었습니다. 귀족들은 템을 침상에 누워있는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템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폐하 제가 왜 개의 젖을 가져왔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폐하와 비교하자면 사자 따위는 개에 불과할 정도로 보잘것 없는 동물입니다. 폐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느라 사자를 개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암사자의 젖을 가져온 것이 확실합니다. 청하옥건대 제가 가져온 사자의 젖을 드십시오. 분명 다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공주에 대한 제 사랑을 걸고 맹세합니다. 마제리 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왕은 템을 믿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어떻게든 템이 구출되기를 기도했던 내쉬카는 재빨리 아버지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칸찬이 그 젖을 버렸다고 말하는 순간 내쉬카가 외쳤지요.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인들에게 그 젖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내쉬카는 급히 달려가 병을 왕에게 건넸습니다. 왕이 사자의 젖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약효가 너무나 빨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의 건강이 회복된 겁니다. 왕의 두 뺨에는 혈색이 돌고 침침하던 눈은 밝게 빛이 났지요. 왕은 온몸에서 다시 힘이 났습니다.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크게 기뻐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카가 가장 기뻐 했지요. 아버지 태미 아버지 목숨을 구했어요. 태미 한 말은 모두가 사실이었어요. 약속대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왕은 미래의 여왕에게 어울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웃나라의 귀족들과 왕족들도 모두 초대했지요. 왕과 왕자들 왕비들이 모두 모여 귀중한 선물을 들고 와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드레스를 입은 메시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드레스의 옷자락은 20명이나 20명이나 되는 시종들이 거들어야 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머리에는 암사자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눈부신 왕관을 썼답니다. 제복을 차려입은 탬은 가장 명예로운 훈장인 충성 훈장을 달았습니다. 내쉬카는 공주 셋을 낳았고 왕자와 공주 모두 아름답고 건강한 데다 용감하기까지 했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내쉬카는 여왕이 되었고 템은 대공이 되었습니다. 내쉬카는 무슨 일이든 템과 상의한 후에 결정했어요. 템이 신경을 쓰면 무슨 일이든 잘 풀리게 되니까요.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 슐리마젤은 잠에서 깨워놨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템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망각의 포도주 덕분에 슐리마젤은 템에 대해 완전히 잊었지요. 술과 술건들을 좋아하는 슐리마젤은 캄창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마젤은 계속해서 템을 도왔지요. 사실 템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말고는 더 이상 마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운이란 금면하고 정직하고 진실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언제나 운이 좋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땅의 원래 주인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우리와 피부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백인들이 그곳에서 살게 된지는 불과 몇백년 전에 일이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백인들의 것보다는 인디언들의 것이 훨씬 많고 또 재미있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영웅적인 인디언 추장의 이야기입니다. 추장은 원시사회에서 부족의 우두머리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추장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아 저승에 간 사나이 어느 인디언 마을에 키가 크고 힘이 아주 센 젊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얼굴도 잘생겨서 그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와 한여름에 만나 흰눈이 펑펑 내릴 때 결혼하기로 약속했지요. 젊은이는 어서 빨리 겨울이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막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아가씨가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젊은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는 밥도 먹지 않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보다 못한 친구들이 말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무얼 하나 그러지 말고 우리와 같이 사냥이나 떠나세. 하지만 젊은이는 꼼짝도 않은 채 고개를 가로자웠습니다. 싫어 나는 아직도 그 예쁜 아가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어느 순간 젊은이는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외쳤어요. 죽음이 아가씨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좋아 아가씨가 죽었다면 나는 저승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아가씨를 찾아오고야 말겠어. 그런데 오랜 옛날부터 인디언 부족들 사이에서는 저승에 관한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승은 저승은 남쪽에 있어서 겨울이 없으며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어떤 숲속에 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떠올리며 숲속으로 들어가 무작정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어요. 눈 덮인 숲길을 몇 날 며칠을 걷자 드디어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이는 생각했어요. 음 이곳이 말로만 듣던 늘 푸른 나라인 모양이군. 아무튼 따뜻한 남쪽 지방은 틀림없으니 저승도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겠지. 젊은이는 꽃과 새소리를 뒤로하며 늘 푸른 나라의 숲길을 한참이나 걸었습니다. 그러자 멀리 바라보이는 길가에 나무 껍질로 지붕을 한 오두막이 한 채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빠른 걸음으로 그 집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은 머리가 은빛으로 하얗게 빛나는 노인이었어요. 그는 젊은이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찾아왔군 그래. 그러자나도 얼마 전 예쁜 아가씨가 이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어쩌면 그 아가씨를 잊지 못한 젊은이가 이곳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여기는 저승으로 가는 길목일세. 그래서 이곳에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저승으로 가는 것은 말리지 않겠네. 하지만 저승에는 몸은 벗어두고 마음만으로 가는 거라네. 그러니 젊은이도 몸은 여기에 맡겨놓게나.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노인의 말대로 몸은 맡겨두고 마음만으로 그 아름다운 숲길을 나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 마침내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커다란 호수가 나타났고 호수 위에는 하얀 돌로 만들어진 배가 한 척 놓여 있었습니다. 저승에는 이 배를 타고 가야 하는가 보다. 젊은이는 얼른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배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절로 스르르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물새처럼 빨리 물 위를 달렸습니다. 하얀 돌배가 나아가자 어둠의 나라가 펼쳐지는가 싶더니 안개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 안개를 해치고 다시 얼마간 달려가자 저 앞쪽에서 젊은이가 탄 것과 똑같은 한 척의 배가 바람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 이럴 수가 젊은이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달리는 배 안에는 꿈에도 잊지 못할 사랑하는 아가씨가 타고 있었거든요. 젊은이는 아가씨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더욱 빨리 달려 마침내 아가씨의 배를 따라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는 몸이 없는 마음만으로 서로의 손을 마주잡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한 배에 올라타 저승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다시 얼마 동안 안개와 어둠이 번갈아 가며 펼쳐지더니 이윽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아름다운 섬에 닿았어요. 마침내 저승에 도착한 것이지요. 젊은이는 아가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저승의 왕을 찾아가 눈물로 애원을 했습니다. 저승의 왕이시요.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인데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누구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아가씨를 살려서 저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승의 왕은 젊은이의 말을 듣고 빙글에 미소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승까지 찾아온 젊은이의 용기가 갸룩하구나. 하지만 이승과 저승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서 이 두 세계가 뒤섞이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 젊은이는 돌아가서 이승에서 못다한 일을 마저 마치고 오너라. 그동안 아가씨는 내가 잘 보살피고 있다가 그대가 돌아오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아가씨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젊은이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승의 왕에게 훗날을 기약하며 인사를 하고 다시 이승의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젊은이는 그 인디언 마을 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훌륭하게 마친 다음 저승으로 가서 예쁜 아가씨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한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고 울창한 숲속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한스 넌 어쩌자고 이 추운 날 벌거벗고 집에 돌아온 게냐 또 거지한테 옷과 신발을 벗어주었겠지. 하하 형님 저를 너무 잘하시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형님들께 물려받은 옷들이 넘쳐나는 걸요.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는 나무를 배답하는 장사를 해서 아주 부자였지만 욕심이 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인 한스는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모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써서 늘 가난했지요. 하루는 나무를 팔러 시장에 간 한스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님들 아름답기로 소문난 공주님께서 신랑감을 찾는다는군요. 그런데 임금님께서 희한한 조건을 내걸으셨어요. 글쎄 바다가 아닌 땅 위를 달리는 배를 타고 궁전에 온 다음 임금님께서 내시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군요. 뭐라고? 배를 땅 위에서 달리게 한다고? 임금님께서 정신이 이상해지신 게 아닐까?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을 문제로 내셨지? 그렇지만 임금님께서 터무니없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 우리가 한번 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큰형님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어요. 하지만 첫째는 어떻게든 배를 만들어서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부터 힘센 일꾼들을 모아서 나무를 잔뜩 밴 다음 부지런히 배를 만들었지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어 움직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밴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첫째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둘째가 도전했어요. 그러나 둘째 역시 실패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럴 어쩌나 밴은 만들지도 못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전 재산만 날렸네. 두 형이 모두 속상해하자 이번에는 한스가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형님들이 모두 실패해서 실망해 계시네.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꼭 땅위를 달리는 배를 만들고야 말겠어. 한스는 일꾼을 쓸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 있던 호밀빵과 연어스프를 챙겨 숲으로 들어갔지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야 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끝까지 해보겠어. 한스가 튼튼한 나무를 배려고 하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이봐요 젊은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 좀 나눠 주시요. 착한 한스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집에서 가져온 빵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마침 저에게 호밀빵이 있어요. 좀 거칠긴 하지만 꼭꼭 씹어드세요. 할머니가 한스가 내준 빵을 맛있게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배가 고프던 차에 정말 잘 먹었네. 별 말씀을요. 할머니께서 잘 드셨다니 제가 더 감사한 걸요. 마음 씀씀이가 고운 젊은이로 구먼. 감사의 뜻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던 호루라기를 줄 테니 언젠간 도움이 필요할 때 불면 도움이 될 걸세. 할머니가 떠나시고 한스는 다시 힘차게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왜 이러고 계세요. 저는 나무를 베어 지금 몹시 더우니 제 옷을 드릴게요. 입으면 금방 따뜻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따뜻한 스프를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스는 모닥불에 자신이 가져온 연어스프를 따끈하게 데워드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스프는 처음 먹어보네. 자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으니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땅 위를 달리는 배를 만들테니 스프 드시면서 천천히 구경이나 하세요. 뭐라고? 땅 위를 달리는 배라고? 그거라면 나에게 있다네. 조금만 기다려보게. 잠시 후 할아버지는 정말로 스르륵 숲을 달려오는 배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우와 정말로 땅 위를 달리는 배가 있었군요. 그렇다네. 나에게는 별로 쓸 뭐가 없으니 자네에게 주겠네. 할아버지 제게 이런 귀중한 선물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세는 한세는 선물로 받은 배를 타고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고기라면 얼마든지 먹어 치운다는 홀쭉한 남자, 술이라면 끝없이 마신다는 뚱뚱한 남자, 번개처럼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발이 큰 남자, 입김을 세게 분다는 입이 큰 남자를 만났어요. 모두 임금님이 사시는 궁전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한세는 배에 태우고 함께 떠났습니다. 땅 위를 달리는 배를 타고 한세가 궁전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임금께서는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이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일 아침까지 토끼 삼백마리를 잡아오너라. 두 번째 잡아온 토끼는 창고에 가두고 대신 창고에 가득 찬 고기와 술을 모두 먹어 치워라. 세 번째 고기와 술을 먹어 배가 부를 테니 땅 끝마을에 가서 아픈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가져온 후 내 욕조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다시 이 자리로 오너라. 한스는 곰곰이 생각하고는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 불라고 할머니께서 주신 호루다귀를 불어 토끼 삼백마리를 모았지요. 두 번째 배에 태운 훌쭉한 남자와 똥똥한 남자를 창고로 불러 고기와 술을 모두 먹도록 하고 빈 창고에 토끼들을 가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발이 큰 남자에게 번개처럼 달려가 생명의 물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다음 마지막으로 임금님 욕조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펄펄 끓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한세 한세 한세는 입이 큰 남자를 불러 입김을 불어 물을 시원하게 한 다음 깨끗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생명의 물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 갔지요. 허허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네가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와 모두를 위한 길이지. 그리하여 한세는 임금님의 약속대로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을 하였고 어려운 백성을 도와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인디언의 옥수수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잔잔한 호숫가에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요. 여기서는 모두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들짐승을 잡았으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즐겁게 요리를 하면서 서로 나누고 살았습니다. 또 함께 노래 부르기를 즐겨 했지요. 인디언 마을에는 사람마다 각각 어울리는 멋진 이름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지혜로운 바람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힘이 아주 세서 호숫과 주변을 돌아보며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면 용감하게 물리쳐주어 마을은 더없이 평화로웠지요. 하지만 이 마을에도 걱정거리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들짐승도 열심히 잡았지만 마을에 아이들이 많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지혜로운 바람에 파수꾼의 큰 아들인 시끄러운 돼지의 행진은 그날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 배고파라 아버지 저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호숫가를 둘러보며 먹을거리를 찾아보마. 지혜로운 바람에 파수꾼은 어떻게 하면 아들을 포함한 마을의 모든 아이를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호숫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붉은 깃털 모자를 쓴 자그마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난 자네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지. 네? 제 고민을 아신다고요? 그럼 제 아들이 배불리 먹을 음식도 주실 수 있나요? 하하하 겨우 한 명 그리고 달랑 한 끼 나를 너무 얕잡아 보는구먼 나는 당신의 마을 전체를 배부르게 먹일 수도 있어. 오 대단하십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마을의 귀한 어르신으로 모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 필요 없네. 대신 내가 지금 심심하니 나랑 씨름이나 한 판 하세 나를 넘어뜨리면 소원을 들어주겠네. 두 사람의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허리춤을 부여잡고 힘을 겨루었지요. 드디어 지혜로운 바람에 파수꾼이 붉은 깃털 모자를 쓴 남자를 번쩍 들어 넘기며 승리했습니다. 하하 씨름 한 판 잘했네. 당신 진짜 힘이 세구먼. 나를 쓰러뜨렸으니 말이야. 약속대로 자네가 이겼으니 소원을 들어주겠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이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나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이제 당신을 던지겠소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나를 멀리 던지시게 내가 떨어진 곳에는 붉은 수염 한 덩어리가 남을 게야. 그러면 그 수염과 껍질을 벗겨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들판에 던지게 그럼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당신을 던지겠습니다. 지혜로운 바람의 파수꾼은 큰 소리로 당신을 던지겠소 라고 크게 외치고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떨어진 곳에 가보니 정말로 붉은 수염 한 덩어리가 있었지요. 붉은 깃털 모자를 쓴 남자의 말대로 수염과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쪼개서 들판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자 멀리 멀리 퍼져 우리에게 배불리 먹을 음식으로 돌아오거라. 하지만 들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다 거짓말이었나봐. 들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걸. 내가 속은 걸까? 하지만 사람은 진실해 보였는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들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지혜로운 바람의 파수꾼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둘째 아들 푸른 달빛의 노래가 뛰어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기 들판에 붉은 수염이 난 이상한 열매들이 잔뜩 열렸어요. 깜짝 놀란 지혜로운 바람에 파수꾼은 한걸음에 달려갔지요. 둘째 아들의 말대로 들판에는 붉은 수염이 난 열매로 가득 했습니다. 수염과 껍질을 벗겨내자 노랗고 통통한 알맹이들이 나란히 붙어있었지요. 그때였어요. 바람을 타고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로운 바람에 파수꾼아 그 노란 열매를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절대 배고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로써 나는 자네와의 약속을 지켰다. 붉은 깃털 모자를 쓴 자그마한 남자는 인디언 마을을 지켜주는 다정한 자연의 신이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혜로운 바람의 파수꾼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늘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 이후 인디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옥수수를 키워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술록이 된 소녀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아바라는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바 오늘도 나무 인형을 만드는 구나 어머니께서는 아바가 나무 인형을 만들다가 손이라도 다치지 않을까 늘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바 는 조용히 앉아 사부작 사부작 나무로 인형 만들기를 좋아했지요. 어머니 저는 아무 모양이 없는 이 나무 토막을 잘 다듬어 인형으로 만드는 일이 너무 즐거워요. 완성된 인형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걸어주는 것도 같고요. 만들 때 손을 조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바의 방에는 여러가지 모양의 나무 인형들이 가득 있었지요. 하루는 인형 만들 나무가 떨어져서 아바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형 만들기에 적당한 나무를 찾다보니 그만 숲속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숲속은 키 큰 나무들이 많아서 어두컴컴 맵고 이상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 너무 멀리 들어와 버렸네. 아바는 무서워서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숲속에 산책을 나온 카타크라는 소년이 아바를 보았지요. 얘 왜 그러고 있니 어디 아파 아니면 길을 잃어버렸어 숨죽이며 떨고 있던 아바는 카타크가 친절하게 물어봐 줘서 고마웠어요. 인형을 만들 나무를 찾으려고 들어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 나 좀 도와줘. 그랬구나 숲속의 밤은 너무 추워 오늘 밤은 우리 집으로 가자. 카타크는 자그마한 오두막집에 마음씨 좋은 두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온 아바에게 카타크는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었지요. 삼형제는 뿔이 멋진 술록을 잡는 사냥꾼 이었어요. 아침이 되어 카타크와 형들은 술록 사냥을 나가야 했는데 집에 혼자 있을 아바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바 여기는 나쁜 마법사가 종종 나타나는 곳이야. 그러니 누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난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게. 아바가 포근한 소파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나무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 안 계세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대신 머리 손질을 예쁘게 해드릴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바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어떻게 하지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했지만 배고픈 할머니를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아바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가 우리 집은 아니지만 잠시 쉬었다 가세요. 아바는 얼른 부엌에 가서 음식도 내어드렸지요. 그런데 사실 이 할머니는 매우 나쁜 마법사였답니다. 할머니는 아바가 내어온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아바의 머리를 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몸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아바는 한참을 푹 자고 일어났지요. 아 잘 잤다.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보니 아까 머리를 빗겨주신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진 아바는 먹을 것을 찾으러 부엌으로 가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게 누구야? 거울 속에는 원래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술록이 한 마리 있는 겁니다. 이제 어쩌면 좋아. 아까 그 할머니가 카타크가 말한 나쁜 마법사였나봐.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지? 여기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바는 부끄러워 울면서 술록들이 사는 깊은 숲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집에 혼자 있는 아바가 걱정이 되어 사냥 사냥 해서 일찍 돌아온 삼형제가 아바를 찾았지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바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 내 잘못이야. 카타크는 어떻게 아바를 찾을까 궁리하다가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꿈속에 착한 마법사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이야 우리 멋진 카타크가 어째 그리 슬피 울고 있는 게냐. 할머니 착한 마법사 할머니 제 친구 아바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런 이미 늦었단다. 아바는 나쁜 마법에 걸려 순록이 되고 말았지. 하지만 할머니 저는 아바를 꼭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만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카타크 아바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면 순록의 뼈와 깃털 그리고 아바가 만들었던 나무 인형을 들고 깊은 습으로 들어가야 한단다. 거기에 가면 순록대가 있을 거야. 그 중에서 하얀 순록에게만 준비해간 것을 잘 던져야 해.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니 명심하렴. 다음 날 아침 카타크는 어젯밤 꿈속의 일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어. 마침 지난번에 잡은 순록이 있으니 그 뼈와 털을 준비하자. 카타크 너는 아바가 만들던 나무 인형을 찾아보렴. 카타크는 형들의 도움을 받아 순록의 뼈와 깃털 아바의 나무 인형을 들고 씩씩하게 숲으로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아바 어디에 있는 거니? 저 멀리 순록대가 보였어요. 카타크는 순록들이 놀라 달아날까봐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자세히 보니 정말로 그 안에 맑은 눈을 한 하얀 순록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바 돌아와 너는 예쁜 사람이야 어서 네 모습으로 돌아와 카타크는 큰소리로 외치며 준비해간 것들을 하얀 순록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얀 순록은 다시 어여쁜 아바로 변했어요. 카타크 나를 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바 네가 다시 나무 인형을 만들던 예쁜 모습으로 돌아와 다행이야. 카타크와 아바는 기뻐서 얼싸 안고 오두막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도란노란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캐나다의 순록 사냥꾼들은 지금까지도 하얀 순록은 사냥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얀 순록은 나쁜 마법사의 주문에 걸린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동화 오리너구리 이야기 옛날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시내가에 철없는 오리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오리 아가씨는 어린데다가 겁도 없어서 곧잘 무리와 떨어져 혼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걱정이 된 다른 오리들은 이렇게 말렸습니다. 예 그렇게 겁없이 혼자 놀다가는 물의 악마가 잡아갈지도 모른다. 조심해야 돼. 하지만 오리 아가씨는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그날도 오리 아가씨는 혼자서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물가로 올라갔지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오리 아가씨는 한참이나 새싹을 구경하다가 이었고 배가 고파 주변의 풀들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부터 가만히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나운 물지가 그만 오리 아가씨의 손을 꽉 붙들고 무섭게 말했어요. 이봐 오리 아가씨 난 아직도 총각이야 나와 결혼해줘. 오리 아가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리질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부모님이 정해준 짝이 있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물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난 너무 외로워. 나랑 결혼해주지 않으면 입가에 가시로 찌를 거야.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오리 부족이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몰려와서 당신을 혼내주고 나를 구해줄 거예요. 천만에 그들은 이곳으로 오기 전에 물의 악마가 먼저 잡아갈걸. 설령 이곳까지 온다고 해도 나는 싸워서 물리칠 자신이 있어. 잔말 말고 나랑 결혼해줘. 물지는 뻣뻣한 가시를 들이밀며 다시 한번 오리 아가씨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오리 아가씨는 물지에게 잡혀 그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오리 부족들이 그녀를 찾는 목소리가 그 먼 곳까지 들렸지만 오리 아가씨는 물지 때문에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목소리마저 잠잠해졌어요. 오리 아가씨는 짐짓 물지를 좋아하는 척 했습니다. 일단 물지를 안심시킨 뒤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 도망칠 작정이었지요. 계획은 맞아 떨어졌어요. 한동안 오리 아가씨가 물지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이자 물지는 정말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고 예전처럼 낮잠을 즐기며 감시를 게을리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리 아가씨는 물지가 잠든 틈을 타서 동굴을 살금살금 걸어나와 시냇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없이 헤엄을 쳐서 마침내 살던 마을로 돌아왔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리 아가씨가 살아서 돌아오자 마을의 오리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온갖 질문을 퍼보았습니다. 물지들은 어떻게 살던 에구머니 물지가 풍기는 그 고약한 냄새를 어떻게 견디고 여태 살았니 오리 아가씨는 꾀꾀거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정성껏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자 오리들은 새끼 오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지금부터는 행동을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됐다. 조만간 물지가 복수를 하러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오리들의 염려와는 달리 물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리 아가씨는 그제야 안심하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녔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오리들이 알을 낳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엄마 오리들은 알을 낳을 둥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중에는 나무 구멍을 둥지로 선택한 오리도 있고 수풀 사이를 둥지로 선택한 오리도 있었습니다. 오리들이 그렇게 둥지를 마련해서 알을 낳은 다음 그 알을 오랫동안 깃털로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얼마 후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오리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엄마 오리들이 둥지를 찾기 시작할 때 오리 아가씨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더니 어느 날 알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다른 오리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 오리 아가씨가 낳은 알도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어 망치케라 오리 아가씨는 물론이고 다른 오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리 아가씨가 낳은 새끼는 다른 오리 새끼들과는 무척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오리는 다리가 네개 였으며 뒷다리는 물지처럼 뾰족한 가시가 달려 있었어요. 오리 아가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새끼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른 오리들의 구박이 심했어요. 얘들은 오리가 아니라 물지에 가깝다고 저 날카로운 가시가 돋힌 뒷바를 좀 봐. 그리고 내 고약한 냄새를 풍기잖아. 이런 것들은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오리들은 물보라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꾀꾀거리며 오리 아가씨의 새끼들을 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마침내 오리 아가씨는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다른 오리들의 등살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쫓겨난 오리 아가씨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어린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나 마을에서도 살 수 없고 그렇다고 물지에게 갔다가는 당장 물어 죽일 것 같으니 오리 아가씨는 새끼들을 데리고 무작정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물도 맑고 무엇보다도 새끼들을 괴롭히는 다른 오리들이 없어서 좋았어요. 오리 아가씨는 그곳에 머물며 새끼들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리 아가씨는 자기가 살았던 마을에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한 채 낯선 산기슬기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리 아가씨의 새끼들은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라 새끼들을 낳고 그 새끼들은 다시 짝을 지어 다른 새끼들을 낳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쓸쓸했던 그 산기슬기에는 오리 아가씨의 후손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오리도 아니고 물쥐도 아닌 오리 아가씨의 후손들을 오리 너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산기슬기에는 오리 아가씨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알만큼이나 많이 퍼져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세상에 필요 없는 것 다윗왕은 평소에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미를 보고는 에이 이 거미란 놈은 아무 곳에나 줄을 치는 더러운 놈이야. 정말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벌레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기를 보고는 이놈의 모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가다가 가끔 이상한 사람을 보면 저런 미충앙이 같은 인간들은 싹 없어져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어느 동굴 속으로 숨었는데 때마침 그 동굴 입구에는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다윗왕을 추격하던 적군 병사는 동굴 앞까지 왔으나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고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니 동굴 안에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돌아가버렸어요. 다윗왕은 그제야 비로소 거미도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전쟁터에서 였어요. 다윗왕은 적장이 겁을 먹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계획이란 이런 것이었어요. 적장이 잠자고 있는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낸 다음 그 다음 날 아침 내가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칼을 가져왔을 정도의 실력이니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목을 베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요 라고 겁을 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었어요. 바윗왕은 간신히 적장의 침실에 숨어 들어갔는데 칼이 적장의 다리 밑에 깔려있어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왕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적장의 다리 위에 앉았습니다. 적장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다윗왕은 이때다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재빨리 적장의 칼을 빼낼 수 있었지요. 다윗왕은 그때 비로소 모기도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윗왕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그야말로 목숨을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조용히 눈을 감으려는 다윗왕의 머릿속에 옛날 길거리에서 보았던 미치광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순간 그는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냈지요. 적의 병사들은 설마 저런 미치광이가 왕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쳐 버렸답니다. 다윗왕은 그제야 비로소 미치광이도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결국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오늘의 동화 친구가 남긴 십만 양 서울의 서울의 한 부자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러자 서울의 친구는 그의 생계를 위해 돈을 넉넉하게 대주어 이자 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부자가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이제는 늙었네. 여생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자식 놈을 아직 장가를 보내지 못했으니 어쩌면 저 녀석이 장가 되는 걸 못 보고 내가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네. 그래서 십만 양을 자네에게 맡길 테니 한평생 이자 돈을 받다가 내 자식의 살림이 옹색해지거든 본전만 돌려주게. 그러자 가난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해도 감사할 일인데. 몇 년 뒤 부자는 병들어 죽고 그 아들은 변변히 가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몇 해 만에 가산을 탕진하고 부친의 유언에 따라 그를 찾아가서 십만 양을 찾고자 했지요. 그러자 가난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원래 갚을 것이 없는데 도대체 뭘 내놓으라는 건가? 아들은 여러 차례 그 돈을 받으러 갔지만 그때마다 면박만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절반만이라도 달라고 관청에 보았지만 역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아들은 화가 나서 관청에 소송을 걸었지만 매번 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그 친구가 미리 손을 썼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정상공 만석이 경상감사로 있었는데 명판관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아들은 경상감영으로 가서 억울한 사장을 얘기했습니다. 너는 서울 사람인데 왜 다른 지방으로 와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가? 사또께서 판단이 공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먼 길을 찾아봤습니다. 사또께서 이 일을 공정히 판결하시어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를 돌보아 주십시오. 물러가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정감사는 즉시 그 자를 체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는 발뺌을 했지요. 소위는 지금까지 돈놀이로 살아왔습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남의 재물을 빼앗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정감사는 미리 짜둔 도적을 불러 대질 시켰습니다. 도적이 말했어요. 당신 암흑이 아니요. 내 뭐해 뭐 이래 김한양을 맡겼고 또 모월 모일 밤에 김한양을 맡겨 모두 합해서 전후 당신에게 기십만 양이 가있지 않소?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데 이 자리에서 무얼 가지고 발뺌을 하겠다는 거요. 도무지 염치 없는 사람이구려. 그 자가 대답했어요. 소위는 이 도적과는 안면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적이 말했습니다. 엄하고 밝으신 사또 아래 돼지라는 마당에 거짓으로 말하기를 식은죽 먹듯이 하니 어찌 큰 도둑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나요. 벌을 내리십시오. 그래야 자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감사가 그 자에게 벌을 내리자 고통을 참지 못해 자백했습니다. 소인이 일찍이 아무개의 돈 10만 양을 빌려 지금까지 돈놀이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하나도 취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생각은 있는가? 여태 갚지를 못해 그게 죄라면 갚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죄는 없습니다. 감사가 아들을 불러 대질 시켰습니다. 저자를 니가 아는가? 이 사람이 바로 제가 고수 환자입니다. 그 자가 아들을 보더니 머리를 숙이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니가 갚을 걸 두고도 없다고 잡았대니 바로 큰 도둑이 아니냐? 감사의 말에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너는 감옥에 있으면서 3개월 이내에 어김없이 전부 갚도록 해라. 아들은 그 돈을 받아들고 서울로 올라와 다시 가업을 일으켜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밀본 법사 이야기 선덕왕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래 였습니다. 홍륜사의 법척 스님이 부름을 받고 보살핀 지 오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요. 당시 밀본 법사란 사람이 있어 그의 덕행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법척 대신 밀본 법사로 바꾸기를 청했지요. 왕은 밀본 법사를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밀본 법사는 왕의 침실 밖에서 약사경을 읽었어요. 경문을 한번 읽자마자 법사가 가졌던 지팡이가 침실 안으로 날아들어 한 마리의 늙은 여우와 법척을 찔러 뜰 아래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왕의 병환이 거뜬히 나아졌어요. 그때 밀본 법사의 머리 위에 옷에게 신비한 광채가 나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해 했습니다. 승상 김양도가 어렸을 때였어요. 갑자기 입이 붓고 몸이 뻣뻣해져 말도 못하고 몸도 쓰지를 못했지요. 양도의 눈에는 한놈의 큰 귀신이 그 부하 귀신들을 거느리고 와서 집안에 집안에 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맛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와서 굿을 하면 귀신들이 떼지어 몰려들어 마구 놀려대곤 했지요. 양도는 무당에게 굿을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도의 아버지는 법류사의 스님을 불러 경을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드머리 귀신이 쇠 방망이로 스님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렸습니다. 스님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지요. 아버지는 며칠 뒤 사람을 보내 밀본 법사를 청해 오게 했습니다. 사화는 돌아와서 밀본 법사가 곧 도착 하리라는 말을 알렸어요. 사화는 이 말을 귀신들도 들었습니다. 귀신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모두 실망스러운 표장이 들었어요. 밀본 법사가 온다면 불리할 텐데 피하는 곳이 좋지 않을 거요. 부하 귀신이 말했습니다. 무슨 해가 있겠느냐. 우드머리 귀신은 거만하게 말했어요. 잠시 뒤 사방 대덕신들이 모두 갑옷을 입고 긴 창을 가지고 나타나더니 귀신 떼들을 모조리 잡아서 묶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신들이 와서 공손히 몸을 굽혀 누군가를 기다렸지요. 조금 뒤 밀본 법사가 도착했습니다. 경문을 읽을 새도 없이 양도의 병은 치유되어 말도 하고 몸도 풀렸어요. 양도는 이 일을 계기로 평생 독실한 불교신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윌본법사는 일찍이 금국사에 머물렀습니다. 김유신은 일찍이 한 늙은 거사와 다정하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거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유신의 친척되는 수천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김유신은 그 거사를 보내 병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마침 수천의 친구 인혜가 거사를 보더니 이런 모욕을 주었어요. 그대의 생김새를 보니 과연 남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말에 거사가 대답했습니다. 김유신 공의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왔소이다. 인혜가 거사를 향해 말했어요. 뇌신 통력이나 좀 보지. 그러고 나서 인혜는 향로를 만들고 향을 피우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잠깐 사이에 옷의 구름이 인혜의 머리 위를 맴돌고 하늘에서 꽃들이 흩어져 내렸어요. 그 광경을 보던 거사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신통력은 참 불가사의합니다. 저에게도 보잘것없는 재주가 있기에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잠깐 내 앞에 서주십시오. 인혜가 거사 앞에 다가섰습니다. 거사가 손가락을 퉁기며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인혜가 허공으로 퉁겨 올라 한참 만에 머리를 땅에 박고 멈춰서서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말뚝을 박아놓은 것 같았지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했지만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거사는 인혜를 그렇게 둔 채 가버렸습니다. 인혜는 그렇게 거꾸로 박힌 채 하룻밤을 지냈어요. 수천이 김효신에게 사람을 보내오자 김효신은 거사를 보내 인혜를 풀어주게 했습니다. 인혜는 그 뒤로 다시 제주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모로쇠 이야기 거식이라는 마을에 모로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땅에 떨어진 개털도 찾을 수 있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 개미가 씨름하는 소리까지 느낄 수가 있었대요. 코가 막혔지만 쓰고 단맛을 맡을 수가 있고 말 못하는 벙어리라도 말 솜씨가 떨어지는 폭포수 같았습니다. 다리를 절지만 아들딸 구남매를 두었고 집은 낡아서 초라했지만 항상 흰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말 색이 숯섬에 먹칠한 것 같은 데다가 언제나 자루도 날도 없는 낫을 허리에다 차고 11월 37일에 산에 들어가 풀을 뱄어요. 양지 쪽에는 눈이 아홉 자나 쌓였고 응다레는 풀이 무성하여 키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모로새가 드디어 낫을 들어 풀을 베려고 하니 다리가 새시달린 뱀이 나타나 갑자기 들고 있던 낫을 물었더니 벼랑간 낫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모로새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마을로 내려오다가 여승을 만났지요. 모로새는 급히 여승에게 달려가 낫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고쳐줄 것을 의논했습니다. 여승은 몸을 뒤로 제껴 한쪽 손을 허리에 얹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아라. 말 발굽이 닿지 않은 여권의 부엌 아궁이와 불을 지핀 일이 없는 굴뚝의 꺼멍과 교수관에 먹다 남은 식은 적과 글을 읽을 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선비와 허리춤에 이를 잡을 때 입을 비축이지 않는 노승을 한 대 넣어 찌은 약을 바르면 나을 것이다. 모르세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술을 열 말침이나 담아두고 바가지로 마구 떠마시니 얼마 안 가서 쉬해버렸어요. 또 위를 쳐다보니 감나무의 성류가 주렁주렁 열려있어서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방귀를 크게 한 번 끼니 성류가 순식간에 다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보니 전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지만 모르세는 모두 주워서 친구가 사는 마을에 가서 친구들과 포식을 했지요. 그랬더니 장차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불을 품지 못하는 용은 투르크 메니세탄의 작은 도시 아나오라는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시 엮은 것입니다. 불 대신 꽃을 뿜는 용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지요? 용은 동서양의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용이 지닌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사람과 다른 세계에 살며 특별한 능력을 지닌 신비로운 존재라는 점은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용은 불을 내뿜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아기용 미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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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뿜을 뿜 수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잘 웃는 용이었지요. 미르하이 이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결국 서로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용과 사람들이 친구가 되게 도와준답니다. 남들과 다르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멋진 아기용이 정말 멋있지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